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묘를 갔다 왔고요. 동묘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서울에 오시게 되면 만나 뵐 수 있는 화폐상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동묘 나갔다가 여러가지 이야기 들은 것도 말씀드리고요.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파이코인으로 제가 구매한 물품을 보여드리고요. 두번째는 우표신공, 세번째는 동묘 고요원 화장실, 네번째 베트남 동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많은 사람들도 아시기도 하고 모르시기도 하지만 제가 파이코인이라는 것을 하고 예전에 짜장면도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파이코인으로 구매한 물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구요. 간단하게 이 파이코인은 그냥 무료로 채굴되는 동전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저기 그 채굴이기 때문에 돈을 손해보거나 다단계 코인 사기 뭐 이런거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어떤 물건이 왔을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개를 제가 시켰는데 뜯었습니다. 뜯어서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그 산 물건은 이겁니다. 파이코인으로 이렇게 이제 무료로 채굴된 코인으로 오마샤리프 아마 제 나이때 사람들은 이 오마샤리프를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제가 파이코인으로 이제 오파이로 이제 산건데 소개를 짜잔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속옷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 뭐 저기 그 홍삼도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여러개 하시지만 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채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구요. 이게 재미없으면 패스 하겠습니다. 재밌는거 고추장도 살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두번째 이야기는 우표신공인데요. 예 오늘 저기 그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만 빵 터졌었는데 아 회안동에 가면 어 거기 우리 앞에 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항상 나타나는 초등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초등학생이 있는데 예 그 친구는 이제 막 66년 10원짜리를 막 300개를 갖고 있고 막 이런 아주 뭐 뒤집기의 신동입니다. 신동 그 친구가 이제 한 얘기가 어 그 친구가 이제 어느날 저기 풀을 가지고 뭐를 막 보내는데 그 택배 상자가 그냥 우표로 다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아니 그냥 돈 3천원 내면 우편 보냈는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어 요즘 좀 약간 좀 쓸쓸한 이야기긴 한데 어 예전에 우리가 수집했던 우표 전지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회안동 쪽에서는 이제 뭐 70% 가격 뭐 60% 가격 이런 가격들로 이제 많은 분들이 팔러 나오십니다. 예 그래서 어 예전에는 막 그런 우표 전지가 막 프리미엄도 붙고 가격도 높았었는데 어 요즘에는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좀 쓸쓸한 이야기지만 예 우표가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게 마이너스로 되고 있어서 음 근데 또 또 재밌는 건 이 친구가 어 우표를 뭐 보냈는데 보통 전지 10원짜리 막 전지 이러면 뭐 300원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1800원을 붙이려면은 전지 3장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물하고 택배 상자에 우표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보내는 사람 반사나 빼고 그 주위를 다 풀로 붙이 붙여서 거의 뭐 우표로 그냥 우표 책 그림책처럼 돼가지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중앙우체국 가면 그냥 그 우체국 직원이 그냥 현금으로 돈을 돈을 주기도 하고 그니까 1800원을 2000원이라고 치고 쉽게 2000원을 주고 붙여야 되는데 여기 60%나 70% 가격이 사게 되면 뭐 60% 가격이 샀다 그러면 622, 1200원에 이제 우편을 붙이게 되죠. 그러면은 1200원에 800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표를 사러 돌아다니면서 구해서 우편을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 초등학생은 대단한 초등학생이구나. 일단 돈에 좀 어떤 한가닥 할 만한 그런 신동이다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 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동묘의 고요한 화장실. 제가 동묘 투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동묘 8번 출구 앞에 있는 맥도널드의 화장실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묘 묘 앞에 맞은편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 있고 뭐 그런 소개를 해드렸는데 동묘 건너편 화장실은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 있고 좀 항상 분비입니다. 그리고 맥도널드도 쾌적하긴 한데 그래도 뭐 좀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곳을 오늘 토요일날 발견했습니다. 거기는 그 동묘 가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빈티지 모텔 앞에서 바라보면 정면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건물 3층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물론 일요일날은 열지 않지만 토요일날 빈티지 모텔 앞에서 배가 아프다.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 가기 싫다. 그러면 그 해와 파출소 옆에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곳 3층에 이제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10시부터 19시까지 이제 운영합니다. 그곳은 뭐 무료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앉아서 정리할 일 있으면 정리하셔도 되고요.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하고 1월 1일 설날하고 추석 연휴 때에만 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보통 많이 나가시니까 토요일날 동묘에서 이제 항상 그 조용한 클래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동묘 파출소 거기 파출소 3층으로 가시면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꿀팁입니다. 정말로 쉽게 동묘 자주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묘 쪽 화장실이 다소 다양합니다. 네번째는 베트남 호치민 중앙 우체국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회연동에 중앙 우체국 있죠. 호치민의 중앙 우체국에서 베트남 동전으로 된 민트를 구매할 실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호치민하고 저기 하노이에는 화폐상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실제로 찾아간 분들만 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호치민으로 여행 가시는 분이 계시면 어차피 중앙 우체국은 방문하게 됩니다. 그 건물 자체가 약간 인도 차이나식 클래식 건물이기 때문에 가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유행 가셨다가 그곳에서 베트남 동전으로 된 민트 우리나라 민트 같은 걸 좀 구하셔 가지고 한번 가져오시면 상당히 좀 귀한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화폐 투어처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화폐 투어가 될 수도 있고 일본도 이제 화폐 투어가 되고 중국도 있는데 아마 좀 그건 특정이 좋아하시는 분들만 가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품은 아닌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금융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시면 화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음... 하여튼 우표 신고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우표를 다 붙여 가지고 그냥 우체국에 딱 갖다 주면 우체국에서 그냥 돈으로 주고 그냥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붙여주기도 한다는데 그 우편물을 받은 분들은 얼마나 좀 그럴까 싶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대통령 시리즈는 그 액면가 이상의 가격을 받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시리즈 우편으로는 우표로는 붙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터치를 두 번 누르시면 좋아요가 되니깐요. 터치 두 번 해 주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 따뜻하게 입고 동묘 나가시거나 체온 보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밌는 동묘 이야기였습니다. 화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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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